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클루는 2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추리게임입니다. 대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파헤쳐 누가 어디서 어떤 도구로 죽였는지를 밝혀내는 게임인데요. 4, 5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을 가운데 두고 6개의 말과 6개의 도구 토큰을 가운데 올려놓으세요. 5인 이하의 사람이 게임할 때도 말은 6개를 모두 준비하세요. 추리카드를 도구, 용의자, 장소로 구분해 각각 섞은 뒤 각각의 더미에서 한 장씩 뽑아 아무도 앞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 봉투 안에 넣습니다. 남은 카드를 모아 섞은 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장수만큼 나눠주시고요. 남는 카드는 공개해주세요. 각자 자신의 색깔말을 정하고 추리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카드와 공개된 카드의 정보를 추리노트에 표시하세요. 가지고 있는 카드와 추리노트는 비밀로 유지하셔야 해요. 보너스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용의자와 도구, 범행 장소를 가장 먼저 맞히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추리로 소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이동할 때는 대각선으로는 갈 수 없고요. 인접한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방이나 보너스 칸에 도착했다면 주사위 숫자가 남아도 멈출 수 있어요. 문이나 비밀 통로로 연결된 방은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같은 차례에 어떤 방을 통과해 다른 방이나 복도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보너스 칸에 도착했다면 보너스 카드를 뽑고 그대로 행동하시고요. 방으로 들어갔다면 추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한 방과 용의자, 범행 도구를 말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말하는 용의자 말과 범행 도구를 자신이 위치한 방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추리가 틀렸는지 아닌지를 말해줘야 하는데요. 방금 말한 세 가지 중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 추리가 틀렸음을 증명하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 뒤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두 장 이상 가지고 있다면 한 장만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낸 단서를 추리노트에 기록하고 차례를 마치는데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는 없는지까지 적어놓으면 추리가 더 쉬워집니다. 옮겨온 말과 도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세요.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 턴에 그 방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방에서 바로 추리를 할 수도 있어요. 게임 중에 정답을 알았다고 확신하면 게임판 중앙으로 이동해 추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볼 수 있도록 사건 봉투의 카드들을 확인하는데요. 정답이 맞았다면 즉시 승리하고, 틀렸다면 탈락합니다. 탈락한 경우에도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말하면 안되고요. 다른 사람이 추리를 할 때 그 추리가 타당한지 확인해줘야 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